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매일신문 영상이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창업의 메카로 급부상하면서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동진 빌딩에 창의적 아이디어에 시장을 진출을 돕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를 열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는 3차원 프린터 설비와 창업 교육실, 회의실, 입주시설 등이 마련돼 시장 조사와 기술 분석, 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홍보 지원 등을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또 50억 원을 들여 스마트 기기와 의료 로봇 등 융합 신제품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조만간 스마트 미디어 혁신센터도 열 예정입니다. 최근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1개 분야의 신청을 받은 결과 평균 8.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중소기업층이 지원하는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는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융합 등 지식 서비스 분야의 청년 창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